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일에도 이 귀한 시간 되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네. 네. 내일은 아마... 너무 있어서...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녹음방송이라... 네. 러브렌즈! 네. 러브렌즈가 내일까지 녹음방송이라 내일은 그냥 유애닛 연습만 잡혀있는 상태고요. 네.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외울 게 많아가지고 좀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공연 날까지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네. 재미난 연극 뮤지컬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 기대도 해주시고요. 네. 아... 앞으로 또 열심히... 그... 나올 음악을 좀 더 열심히 만들어보고 있어요. 네. 많은 형들하고 작당 모의를 좀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이렇게 나올 노래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 이렇게 너무 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행복한 평일. 네. 아 내일... 오늘 지나고... 내일 러브렌즈 지나고... 금요일 열심히 버텨서... 네. 즐거운 주말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버틸 수 있게 전화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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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뒤에 뒤에 차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꼭 유성님 날... 포스트잇 날짜는 정해지ем 바로... 아직 안 정해졌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곧 나의 문화 문화 이후라이트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멍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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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세요 네 푹 쉬고 오세요 네 방송 잘 들을게요 네 네 잘 들었어요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